XSFM입니다. P25 Perfect 25 English Podcast On today's show, we will discuss how to communicate like a gentle superior. 회사에서 영어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오늘 유용한 표현 몇 개 짚어드릴게요. And the next one is about the posting trend on social media.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죠? 관련된 에피소드 들어보겠습니다. We promise to cover useful expressions today as well. 매주 월요일에 찾아가는 벌써 14번째 Perfect 25 English Podcast. 오늘도 시작합니다. Okay, let's get started. 이제 이번 주가 개학 개강입니다. 대학생분들 새해 첫 학기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캡틴 K 인사드리고요. Hello everybody, this is Ludia.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예요. 세상에 17학번이, 17학번이 교정에 돌아다니겠군요. 아이고, 대학 다니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 새내기 때는 선배님들이 밥 많이 사주셨었어요. 새내기 때는 밥값, 술값 전혀 들지 않았었어요. Ludia, 미국에서 대학생활은 어떤가요? 새내기라고 선배들이 이뻐해주고 밥 사주고 그런 문화 있나요? 미국 대학 내에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한국식으로 그렇게 선배들이 챙겨주는 문화가 있는데요. 미국 친구들은 1학년이라고 밥 사주고 그런 문화는 없어요. 물론 친절하게 높은 학년이 프레시맨한테 식당이 어딘지 알려주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할 수는 있지만 더치패야죠. 그렇군요. 개강이 되면 손에 손잡고 우리 팟캐스트 1일 1전도 아시죠? 소문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서로서로 영어 공부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매주 월요일 새로운 내용 준비하느라 힘듭니다. 많이 소개해 주세요. 평소에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 있었던 부분 있으시면 사연도 보내주세요. 이메일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요.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도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림 바디케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같이 좋은 방송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참여 가능한 영어 팟캐스트 사연 많이 부탁드릴게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에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지. 친구도 못 만드.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영어 고민을 보내주셨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땡땡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입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퍼펙트 25 팟캐스트를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어서 요즘은 짬이 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편이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낼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부딪히지는 않지만 가끔씩 물론 대화를 해야 하죠. 직장에서 한 해 한 해 있다 보니 제 아래로 계속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영어가 짧은 저는 질문에 초점을 빗나간 문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언참게 할 때도 있어요. 회사다 보니 기본적인 매너도 있어야 되겠고 아래의 직원이다 보니 너무 가벼워 보여서도 안 되겠고 저는 정말 다정다감하게 지시하고 싶은데 말이죠. 예를 들자면 내 생각엔 이건 너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던가 너가 바쁜 건 알지만 이 일은 오늘까지 마감해줬으면 해. 이건 너가 직접 보스에게 보고했으면 좋겠어. 또는 일은 많이 힘들지만 내가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해라는 격려의 메시지 같은 것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업무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영어 스트레스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김땡땡님을 포함해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시거나 영어로 업무를 조율해야 하는 분들 맞으시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예의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네 영어는 직접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랑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일 수도 있고 돌려서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사연자님이 매너있고 친절하게 또 가볍지는 않게 전달하고 싶다는 부분을 염두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으로 가보죠. 내 생각엔 이건 너가 잘못한 것 같다는 뭐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도 this is your mistake 이렇게 말하면 좀 상처가 될 것 같거든요. 잘한 부분은 먼저 언급하신 다음에 실수에 대해 얘기하면 좀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인트는 however, however를 쓰는 거예요. 잘한 부분, however, 아쉬운 부분 이런 구조가 되겠죠. 우선 I appreciate your effort. 나 너의 노력에 고마워. 또는 I can see your dedication. 네가 헌신하는 거 알고 있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Dedication. D-E-D-I-C-A-T-I-O-N. Dedication. 뒤에는 하지만 뭐뭐뭐를 하면 더 좋겠어. 하지만 뭐뭐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However, it would be better if you could 바라는 점. 이 형태로 얘기해보세요. However, it would be better if you could 바라는 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You know what? You really did great on 잘한 부분. 뭐뭐뭐를 정말 잘했죠. However, could you improve on 부족한 부분? 무언가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 형태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뭐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표현으로는요. Could you improve on 뭐뭐뭐를? 이미 한 실수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앞으로의 이런 개선 방향을 얘기해주시는 게 좀 더 constructive feedback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바쁜 건 알지만 이 일은 오늘까지 마감을 해줬으면 해. 이 일은 오늘까지 끝내줬으면 해. I understand you have been stuffed with a lot of work lately. But I hope you are still able to complete this in time. 좀 기니까 끊어서 가볼게요. I understand you have been stuffed with a lot of work lately. 요즘 업무가 많이 쌓인 거 알고 있어. 우리 지난 수업에서 stop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뭐 sing처럼 물건이라고 배웠는데 동사로도 쓰이나봐요. 네, 여기서는 stuff가 채우다, 채워 넣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stuffed with a lot of work 하면 업무로 꽉 채워져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요즘 업무가 많이 쌓인 거 알고 있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땐요. I understand you have been stuffed with a lot of work lately. 하지만 이 일은 제 시간에 마무리 해줄 수 있기를 바래. But I hope you are still able to complete this in time. 만약에 꼭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려면 in time 대신에 today를 쓰면 되겠죠. 제 시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ight, in time 이라는 표현이죠. 그 in time 하고요, on time 하고 항상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둘 다 시간에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비슷해 보이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in time은 마감 시간보다 충분히 좀 시간을 남겨놓고 일을 마무리하는 의미라서요. 시간 안에 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on time은 정확히 시간을 딱 맞춰서 즉 정시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즘 업무가 많이 쌓인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일은 오늘까지 마감을 해줬으면 해. I understand you have been stuffed with a lot of work lately. But I hope you are still able to complete this in time. 김땡땡님의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네가 직접 보스에게 보고 해줬으면 해. 이런 표현도 뭐 please나 could you로 시작하면 좀 더 예의 있고 부드럽게 들리겠죠. please report it to the boss directly 또는 could you report it to the boss directly? 이건 네가 직접 보스에게 보고 해주면 안 될까? could you report it to the boss directly? 다음입니다.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일이 많이 힘든 건 알지만 너가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해. I understand the work is tough, but I believe you will do well. 일이 많이 힘든 건 알지만 너가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해. I understand the work is tough, but I believe you will do well. 이외에도 업무상 좀 쓸 수 있는 표현 몇 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고 알려줄게요. I will get back to you after checking it. 확인해 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I'll get back to you after checking it. 당신의 일에 진행 상황을 알면 좋겠어요. It would be nice to hear some updates from you. 진행 상황을 알려주면 좋을 거예요. It would be nice to hear some updates from you.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뭐 이름을 대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셀리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To get more information, you can contact 셀리 directly.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셀리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To get more information, you can contact 셀리 directly. 미안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I'm afraid I wasn't able to catch what you meant. Would you be more direct, please? 미안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I'm afraid I wasn't able to catch what you meant. Would you be more direct, please? 여기까지 할게요. 네, 비즈니스 영어 표현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종종 다룰 듯합니다. 오늘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영어 표현을 좀 다뤄봤습니다. 김땡땡님 도움 되셨는지요? 업무도 봐야 하고 그걸 또 영어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 바쁘십니다. 모든 직장인분들 응원할게요. 회사에서 영어 때문에 겪으셨던 어려움 있으시면요. 또 메일로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main course You're totally trapped in Instagram. Stop using the phone and eat. Hold on. I just need a few more hashtags. I'm sure my followers are going to like this place. Isn't it kind of shabby though? People usually only like fancy places. That's an old story. Many people are getting sick of seeing meaningless pictures just for showing off. Well, I'm one of them. Some attention seekers' phony pictures make me cringe. Yeah. I guess that's why postings that represent one's true taste, stories, or philosophy get attention these days. Just like mine on unknown brands or local stores with their own styles. I respect your taste in philosophy. But can you finish your pizza first to show the chef respect? It's getting cold. Done. I've already got two likes. 오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You're totally trapped in Instagram. Stop using the phone and eat. 너 완전 인스타그램 중독이야. 휴대폰 좀 그만하고 먹어. 라는 뜻입니다. 기닉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You're totally trapped in Instagram. 너 완전 인스타그램 중독이야. 중독이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rap in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Trap. T-R-A-P. Trap은 가두다. 라는 의미도 되고 덧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be trapped in ~~ 하면 같은 표현으로 be addicted to ~~ 무언가에 중독되다. 또는 be into ~~ 하셔도 괜찮아요. 갇힌 거니까 중독이 되는 거네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Stop using the phone and eat. 휴대폰 좀 그만하고 먹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문장. You're totally trapped in Instagram. Stop using the phone and eat. 너 완전 인스타그램 중독이야. 휴대폰 좀 그만하고 먹어.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잠깐만 거의 다 됐어. 해시태그 몇 개만 더 달면 돼. 내 팔로워들이 여기 분명 좋아할 거야. 김이다. 끊어서 갈게요. Hold on. 잠깐만. 잠깐만 이라는 표현으로 hold on도 나왔고요. 다른 표현도 몇 개 있죠. Just a second. 또는 one second. Wait a minute. Wait a second. 이렇게 시간의 표현이랑 많이 써요. Second 하면 초 단위를 얘기하죠. 또는 뭐 미니, 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 의미가 같으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I just need a few more hashtags. 해시태그 몇 개만 더 달면 돼. I'm sure my followers are gonna like this place. 내 팔로워들이 여기 분명히 좋아할 거야. 문장 다시 전체 들어봅니다. Hold on. I just need a few more hashtags. I'm sure my followers are gonna like this place. 잠깐만. 거의 다 됐어. 해시태그 몇 개만 더 달면 돼. 내 팔로워들이 여기 분명히 좋아할 거야. 세 번째 문장 갈게요. 근데 여기 좀 허름하지 않아. 사람들은 화려한 장소에 좋아요를 누르잖아. 이것도 좀 기네요. 끊어서 가봅니다. 근데 여기 좀 허름하지 않아. 좀 뭐 약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kinder라는 발음이 나는데요. 원래는 kind of 이지만 빠르게 얘기해서 kinder, kinder 이렇게 들리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sort of 역시 빠르게 얘기해서 sort of, sort of 이렇게 약간이란 뜻으로 씁니다. 뒤에는 허름한, 뭐 다 낡은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shabby, s-h-a-b-b-y, shabby 하면 공간이 뭐 낡거나 오래된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물건 자체도 누추해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단어라서요. For example, shabby clothes. 뭐 허름한 옷. 또는 shabby look. 뭐 누추한 차림 정도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Right.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People usually like fancy places. 사람들은 화려한 장소에 좋아요를 누르잖아. 여기서 like는 동사로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닌 것 같네요. 네, 좀 like를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그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누르시잖아요. 그 좋아요를 like라고 하는데요. like라는 표현만 써도 여기서처럼 좋아요를 누르다라는 말이 돼요. 그렇군요. 대신 조금 강조해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겠죠. People usually like fancy places. 알겠습니다. 문장 다시 전체 들어봅니다. Isn't it kind of shabby though? People usually only like fancy places. 근데 여기 좀 허름하지 않아. 사람들은 화려한 장소에 좋아요 누르잖아 라는 뜻이었고요. 다음 문장 할게요. That's an old story. Many people are getting sick of seeing meaningless pictures just for showing off. 그건 옛날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과시용 사진 보는 거에 실증내고 있거든. 문장이 깁니다. 끊어서 가보죠. That's an old story. 그건 옛날 얘기야. Many people are getting sick of 많은 사람들이 실증내고 있어. 뭐 실증나는, 실증내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To be sick of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Get sick of에서 sick은요. 아프다라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실증난, 질린 이라는 표현이 돼요. 강조 형태로 sick and tired of 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긋지긋한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요. Seeing meaningless pictures. 의미 없는 사진들을 보는 걸. 의미 없는 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less. 반대로 의미 있는 이라는 말은 meaningful이 되겠죠.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Just for showing off. 단지 과시하기 위해, 자랑질하기 위해라는 뜻인데요. 과시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how off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Show off. 자랑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또 비슷한 느낌으로 brag라는 단어도 써요. brag, B-R-A-G 하면 뽐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문장 전체 다시 들어봅니다. That's an old story. Many people are getting sick of seeing meaningless pictures just for showing off. 그건 옛날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과시용 사진 보는 거에 실증내고 있거든. 이라는 뜻이었고요. 다섯 번째 문장 갑니다. Well, I'm one of them. Some attention seekers' phony pictures make me cringe. 하긴 내가 그래. 일부 공인들의 사기 같은 사진들은 내가 다 오글거려. 김이 다 끊어서 다시 갈게요. Well, I'm one of them. 하긴 내가 그래. 하긴 내가 그 중 하나야. Some attention seekers' phony pictures make me cringe. 일부 사기 같은 사진들은 내가 다 오글거려. 관심병, 관종이라고 하죠. 공식적 의학용어로는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Attention seeker이라고 표현했는데요. seek, S-E-E-K. Seek가 뭔가 찾는 거니까요. Attention seeker 하면 관심을 찾는 사람. 굉장히 많이 유아하게 얘기하고 한 거고요. 사실 attention w로 시작하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비속어라서 여기서는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뒤에는 가짜인, 허위인, 포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이크하고 그럼 비슷한 건가요? 네, 포니도 페이크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우선 스펠링은 P-H-O-N-Y 또는 P-H-O-N-E-Y 둘 다 가능하고요. 페이크와 같이 명사로는 사기꾼, 위조품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phony picture 하면 가짜 사진, 허위 사진, 꾸며낸 사진 이 정도가 되겠죠. 또 phony explanation 하면 거짓된 설명이나 허위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매우 부끄러워하다, 민망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ringe, C-R-I-N-G-E. cringe는 그 오글거리는 상황에서 It makes me cringe 라고 하면 진짜 오글거려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하긴 내가 그래. 내가 그 중 하나야. 일부 사기 같은 사진들은 내가 다 오글거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음, 그래서인지 요즘은 자신의 진정한 취향, 스토리나 철학을 나타내는 포스팅이 주목을 받아 내가 포스팅한 색깔 있는 무명 브랜드나 동네 가게처럼 이란 뜻입니다. 문장이 좀 길고요. 구조도 좀 복잡합니다.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Yeah, I guess that's why. 음, 그래서인지. 포스팅이 that represent one's true taste, stories, or philosophy. 자신의 진정한 취향, 스토리나 철학을 나타내는 포스팅이 철학이라는 단어, 뭐 알고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philosophy. 이음절에 발음 강세가 들어가고요. 스펠링은 P-H-I-L-O-S-O-P-H-Y, philosophy.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Get attention these days. 요즘 주목을 받는다, 주목받다, 시선을 끌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et attention 또는 draw attention 이라는 표현도 가능한데요. For example, driverless cars get people's attention these days. 요즘 무인 자동차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driverless cars get people's attention these days. 요즘 무인 자동차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이어지는 문장 할게요. Just like mine. 내 포스팅들처럼. Just like mine. 여기서 mine은 앞에 나온 포스팅즈를 얘기하니까 Just like my 포스팅즈랑 같은 말인 거죠. 이어지는 문장은요. On unknown brands or local stores with their own styles.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무명 브랜드나 동네 가게에 관한 이라는 뜻입니다. 무명 브랜드는 여기서 unknown brands,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말로는 big name brand라고 해요. 유명 브랜드는 big name brand. 그리고 local stores가 나왔죠. 동네 가게, 즉 그냥 체인 형식이 아닌 그런 가게들을 local stores라고 하고요. 반대말로는 franchise 또는 chains라고 쓰시면 돼요. 다시 묶어서 전체 문장 들어볼 겁니다. Yeah, I guess that's why postings that represent one's true taste, stories or philosophy get attention these days. Just like mine on unknown brands or local stores with their own styles. 그래서인지 요즘은 자신의 진정한 취향, 스토리나 철학을 나타내는 포스팅이 주목을 받아 내가 포스팅한 색깔 있는 무명 브랜드나 동네 가게처럼 이라는 뜻이었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I respect your taste and philosophy, but can you finish your pizza first to show the chef's back? It's getting cold. 요거 듣기네요. I respect your taste and philosophy. 너의 취향과 철학은 존중하는데. But can you finish your pizza first? 일단 너 피자 좀 끝낼래? 피자 좀 먼저 먹을래? To show the chef's respect. 셰프에게 존경을 포하기 위해서 누구 누구에게 존중, 존경을 표현하다, 보여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show, 누구, respect의 형태가 나왔는데요. 그냥 respect 누구도 됐지만 show, 누구, respect 역시 가능합니다. For example, I know we are closed, but please show me some respect. 우리가 가깝긴 하지만 나 좀 존중해줘. 우리가 가까운 건 알지만 나 좀 존중해줘 라는 뜻이었고요. 뒤에는 요새 요리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셰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셰프, C-H-E-F. 근데 비슷한 단어가 또 있죠. 치프라는 단어가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요. C-H-I-E-F 하게 되면 그 최고위자 또는 장 이런 의미라서 CEO 할 때 바로 그 C가 스탠드하는 게 치프입니다. 그렇군요. 이어지는 문장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It's getting cold. 다 식는다고. 이번에도 다시 전체 들어볼게요. I respect your taste and philosophy, but can you finish your pizza first to show the chef's fact? It's getting cold. 너의 취향과 철학 존중하는데 일단 좀 먹어서 셰프님한테 리스펙 좀 보여줄래? 다 식는다고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문장 갑니다. Done. I've already got two likes. 다 했어. 벌써 좋아요. 두 개야. 다 했어 라는 표현으로 쉽게 done이라고 하면 되네요. finished는 안 되나요? 물론 의미상 finish도 되는데요. I'm done 또는 그냥 done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뒤에는 like가 또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는 like는 그 좋아요를 얘기하는 거죠. 동사가 아니고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one. I've already got two likes. 다 했어. 벌써 좋아요 두 개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다이얼로그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들리실 수 있겠죠? You're totally trapped in Instagram. Stop using the phone and eat. Hold on. I just need a few more hashtags. I'm sure my followers are gonna like this place. Isn't it kinda shabby though? People usually only like fancy places. That's an old story. Many people are getting sick of seeing meaningless pictures just for showing off. Well, I'm one of them. Some attention seekers' phony pictures make me cringe. Yeah. I guess that's why postings that represent one's true taste, stories, or philosophy get attention these days. Just like mine on unknown brands or local stores with their own styles. I respect your taste and philosophy, but can you finish your pizza first to show the chef's respect? It's getting cold. Done. I've already got two likes. Dialogue script is on the phone and on the XSFM homepage. And you can see the video on the XSFM page on the XSFM page. And you can see the video on the LUDIA blog. And you can see the video on the LUDIA blog. Your blog is ludiaeng.com. L-U-D-I-A-E-N-G.com. Many go to the LUDIAeng.com. Many go to the LUDIAeng.com. XSFM입니다. Perfect 25 English Podcast 오늘도 유용한 표현 많이 배우셨나요? LUDIA는 블로그만 하고 뭐 딴 건 안 하잖아요. 딱히 이후라도 있나요? 아, 전 그냥 사진도 잘 못 찍고 뭔가 부끄럽고 게을러서요. 그렇군요. 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은 도전해보려다가 실패했고요. 페이스북은 뭐 종종 하는데 그래도 애키우느라고 인간관계가 단절된 저는 유일한 소통 채널입니다. XSFM과 퍼펙트인시버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인시버 잉글리시 팟캐스트 책임피디겸 엔지니어 UMC, 프로듀서와 진행의 캡틴 K, 그리고 루디아 선생님이었습니다. 복소리 출연은요? 마이클 조셉프 쿡. 다음 주 월요일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꼭 또 만날게요. See you again. Goodbye. XSFM입니다.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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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